도리 쇼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서민갑부 밀키트입니다. 총 18개의 서민갑부 밀키트를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통정, 가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 상품입니다. 1뷰 수 443개, 총점 65점입니다. 집에 있는 해물, 새우전복, 오징어 낙지도 좋구나 먹고 생리과섭도, 부동면과 만두도 있는 것 넣어서 먹은 소스로 먹히면 되는데 전 모두 청양고추이고 주가루도 넣고 먹으니 매크하게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4위 상품입니다. 1뷰 수 546개, 총점 72점입니다. 항상 파스타 크림소스가 부족한 게 아쉬웠는데 암틀의 청양 크림판에는 소스가 많아서 좋습니다. 3위 상품입니다. 1뷰 수 629개, 총점 75점입니다. 재료들도 다 신선해서 물에 살짝 씻기만 하고 바로 투하 국물만 좋고 저는 있는 소스 그대로 다 넣었는데 맵기도 딱 적당 만두향도 포짐한데 식도 꽉 차있어서 간편하게 만들고 포짐하게 잘 먹었습니다. 2위 상품입니다. 1뷰 수 969개, 총점 94점입니다. 가끔 가다 누룽디탕 먹고 싶어도 배달하면 3만원의 맛, 신선도도 사실 복무기라 시킬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이 뷰 키트가 저에겐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됐습니다. 1위 상품입니다. 1뷰 수 1068개, 총점 98점입니다. 제품명 앙트랙 쿠키박스 브로클린 탁스테이크 등량 뒷백그레 미트품은 신선한 첫 아이로건 다채로운 야채를 먹기 좋게 품질에 담았으며 달콤 짭 푸른한 소스와 함께 볶으면 풍성한 감칠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8개의 상품 중 탑5를 선정한 기준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11,99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119,840원입니다. 서민갑부 밀키트의 평균 가격은 32,062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1068개입니다. 서민갑부 밀키트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 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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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